자, 우리는 그럼 사온 거 갖고 나갈까? 좀 씻어야 되잖아 갔다 와? 응, 너가 그거를 해? 밥이랑 김치 야, 용키야 용키 용키 이거 뜯으려고 그랬어 일단 틴타올 있나 찾아볼래 갖고 나갈까? 응 아, 여기다 두면 되나? 이거 아니야 어? 이거, 어 그거 얹어야지 이러면 근데 우리 되게 먹다 고기랑 쌈 솔직히 김치만 있으면 끝이야 우리는 그치? 응 삼겹살을 먼저 올려? 오 위에 하나 더요? 잠깐만 전국의 매서운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야, 이거 아이씨 방금 모든 게 날아갈 뻔했어 아, 진짜? 바람이 너무 불고 그래 이거 봐, 이거 아! 이거 봐, 이거 아! 오 오 오 오 오 이제야, 이제야. 아 이게 기름 떨어지니까. 뭐야, 김치도 갖고 왔어? 고기 잘라볼래? 고기 자른대요, 고기 자른대. 고기 자른대요, 고기 자른대요. 고기 들어가요. 와, 냄새의 모습. 우와, 여기 입고 있는 거 보여? 얘네 뭐 하지? 고기 자른대요? 고기 자른대요. 고기 자른대요. 고기 자른대요. 뭐해? 애들. 용기가 또 장고한테 들이대. 어? 근데 누가 저기다 오줌 쐈어. 누가 썼지? 장고는 절대 그 기관에서 안 짤던데. 용기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완전 애기예요. anas아에 침묵스. 절기네 민박. 절기네 민박. 무기 자라. 또, 무기는. 무기 자라. 무기 자라. 무기 자라. 그냥 여기 우리 흙에 묻혀서 먹는 거야 네 근데 여긴 흙도 건강할 거야 먹자 야 빨리 먹어볼게요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설프지만 쌈은 야무지게 싸잖아 이런 건가 여기 있지 와 고기 쌈 해서 한입만 콜라 미쳤다 콜라 미쳤다 와 진짜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응 딱 적당하게 우리가 좋아하게 그렇지 오 오 오 완벽했다 완벽했다 이거 맛있었다 응 오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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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치울까 오 아이고 미안하다 여기 있었어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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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절이 절이 나갔다 야 어 먹었어? 여기 왜요? 아이고 아이고 а이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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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줌 이거 말한 거야? 왜 오줌 썼어 누가 썼을까? 알게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몸보신이 왔습니다. 오요? 닭만 물에다가 이거 왼손으로 하겠다. 와 여기 너무 뜨거운데? 뜨거워. 잠깐만 시켜주세요. 짠 맛있는 거. 네 미친 듯 먹죠.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? 오 냈다. 오 시원하겠다 이거. 이렇게 해야 스타일이 사네. 마거보는 스카 Charles 감사합니다.